서울 지하철 2호선 노선은 순환하여 운행합니다. 순환선과 성수지선, 신정지선 3가지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노선도입니다. 순환선, 순환열차는 주로 성수역이 시종차격입니다. 성수지선은 신설동역, 용두역, 신담력, 용담력, 성수역이 있습니다. 신정지선은 가치산역, 신정래거리, 양천구청, 도림천, 신도림역이 있습니다. 운행열차 2호선 순환선을 운행하는 주요열차는 외선순환행과 내선순환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차로는 성수행, 을지로입구행, 홍대입구행, 신도림행, 서울대입구행, 삼성행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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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